안녕하십니까. 국민의소리TV 조선희입니다. 서울시는 올해 여성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. 서울시는 올해 여성일자리 박람회를 25일에서부터 10월까지 총 24회 개최합니다. 시 여성인력개발기관 공동개최이며 총 654개의 기업이 참여하여 1,000개의 여성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. 또한 채용부스 운영과 전문가 취업특강, 직업체험, 이력서용 사진촬영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실질적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박람회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지금까지 국민의소리TV 조선희였습니다.